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우 이까우 is too kind. Friends, Respect 이까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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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ect 당신, 당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내가 당신이 사랑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까우 아름다운 한 번 더 볼까요? 49일이? 9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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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유 니까우 너 너노 올드 브롤 오빠 올드 시스텔 언니 언니 키스와미 지아 오 than ecos Sel Let 영 비 so 이명 fps 으 이만 으 2 누나 young man old brother calling 형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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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누나 언니 언니 누나 언니 누나 언니 언니 콜 유콜 너 어 sometime many Korean drama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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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난 오늘 늘 늘 늘 늘 흥아노 응 늘 흥아노 쌤 늘 늘 늘 늘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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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리지 지사 이번 대인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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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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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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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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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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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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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i. 오늘. 오늘. 만약에 야 너 만약에 야 너 만약에 만약에 너 나 좋아하면 만약에 너 나 사랑하면 만약에 나 나 프레젠트 그치 그치 만약에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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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사랑하면 만약에 너나 사랑하면 너나 사랑하면 People would love me 오늘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성을, 네, many use, you know, when, where, who, what, why, how, you know, wher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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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s, same, eve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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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another man, I love you.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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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구울러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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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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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디? 언제? 어디? 언제? 언제? 어디? 후 누구? 누구? WHO 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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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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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s어 아이유 아이유 누구세요? 누구세요? Say your is a respect 누구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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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Say your is a respect 누구? 항상 누가? 누가 for you who love me? 누가 나를 사랑하는? who love me? 누가 love 사랑 me? 나를 누가 사랑 나를? 어디 코리아 is a first is a difference I love you This is English grammar The Korean grammar I do love you I do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English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사랑해 너를 I love you 비쌤야 쌤 I love you 아꼬? 러브 고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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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